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와와학원입니다. 영통동 sc 제일은행 근방에 위치해 있으며 개별 맞춤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덕초등학교 영덕중학교 청명고등학교 등 기초부터 내신과 시험 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공부하는 시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 진로와 진학에 고민이 많은 학생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 원하는 부분만 배우고 싶은 학생 공부할 때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학생에게 꼭 필요한 학원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적뿐만 아니라 학습관리 자기조절 학습동기화 등 근본적으로 학생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와와학원에서는 영어 초중고 기초부터 내신과 시험 대비 세계적인 영어학습을 합니다. 수학 초중고 연계수업 오답노트 관리와 수준별 및 단계별 학습을 합니다. 국어 지문파학 요령을 배우고 문법과 내신 대비를 합니다. 학생의 수준을 테스트한 후에는 학생에게 맞춤 커리큘럼으로 시준교제를 선정합니다. 와와학습 코칭학원은 일반 학원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 와와학원에서는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진단 처방 상담 맞춤 지도를 하며 성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초등 14만원, 중등 15만원, 고등 17만원부터입니다. 수원시 영동구 영통동 와와학원은 소수정원으로 정해진 인원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노트 관리 감사합니다.